뇌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팔란트 수업을 받은 지 6개월 되셨다 그죠? 네. 투성은 잘 하시고 계시죠? 네. 잘 하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요즘 좋습니다. 처음에는 2, 3개월 정도까지 통증이 약간 있었는데 통증까지도 없고 그렇습니다.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좀 피가 몰리거나 그러세요? 아니면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? 처음에 한 두 달 동안에는 그냥 자연 발휘가 되는 기분도 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게 아랫부분에, 응경 아랫부분에 좀 도톰하게 있다가 이게 지금은 점점 없어졌어요. 지금은 점점 그게 약해져요. 그건 어떨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응경 자체가 지금 워낙 혈류가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투성하시거나 이러면은. 근데 이제 약간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하면 그중에 약간 감각은 옵니다. 아직도. 아직도 감각은 없어요? 수술 직후 했던 길이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좀 한 1cm 정도 모자라거든요. 한 6주, 4주 때 우리가 쟀을 때보다는 길어졌어요. 그런데 길이가 한 1cm 모자라니까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이즈가 좋으신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좋아질 테니 연습을 좀 더 해주세요. 사실 투석하시고 계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제일 걱정되시던 게 어떤 거였어요? 2차 감염이나 뭐 그런 쪽이죠.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상 없었거든요. 수술하고 뭐 4, 5일 이내 감염이 없으면 사실 그 이후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. 지금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요. 괜찮으신 것 같아요. 네. 감각이나 이런 건 괜찮으시죠? 네. 감각 같은 거는 뭐 원래 그대로인데 제가 원래 좀 지루기가 있었거든요. 네. 뭐 조금 더 이게 지루가 늘어난 것 같아요. 조금 더? 네. 지금 그 음경 부분 절개하고 수술했으니까 좀 그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니까 너무 예민치 마세요. 하실만 했어요? 지금 뭐 부부 생활에 뭐 상당히 좋습니다. 다시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? 다시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해야죠. 아니, 하고 나니까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 관계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좀 살더라고요.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어요, 저는. 이게. 보통들은 그렇거든요. 이게 수술하고 나서 심리적인 변화가 커요.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까요. 연습을 잘 하시고 사이즈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거기 있거든요. 남자들한테는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계속 좀 연습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1년 정도 다 하시고. 한 1년은 있다가 다시 뵈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바쁜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시간에.